뭔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만의 그런 말을 한다면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이 됐구나라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내가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감정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뭔가 그런 말 하나하나에 더 돈독해지는 게 아닐까